반갑습니다. 힐링tv의 손승도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의 실체와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전문의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가진단법과 치료 및 예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힐링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증이란 가장 대표적인 우리 몸의 방어 활동입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조직이 손상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혈구 등이 모여 침투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세균과 싸우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TMJ 통합의학센터 조경복 박사는 흔히 감염과 염증을 혼동하는데 감염은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염증의 원인 중 하나이며 염증 자체가 질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염증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지 정작 문제는 염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거나 세포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백혈구와 같은 염증 세포가 환부에 모이면서 혈관이 팽창되기 때문에 붉어지면서 열이 나고 부기가 발생하며 통증이 옵니다. 이를 급성 염증의 4대 신호라 하는데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염증이 생길 때 보이는 우리 몸의 반응이며 염증의 원인이 해결되면 이런 반응도 사라집니다. 원인이 잘 해결되면 반응이 지속되는 기간도 짧은데 이를 급성 염증이라 합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염증 원인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감염이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만성 염증으로 시작되는데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루프스 크롬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염증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체내 독소의 증가로 인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이상해질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경복 원장은 자각 증상이 없는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은 다양한 질병을 불러움으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을 보고 우리는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음을 감지하고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니 급성 염증처럼 일시적인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염증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조경복 박사는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부터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례로 오염된 공기와 물,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속에 유입되면 우리 몸은 이들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해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 단위의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참으로 정교합니다.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하는 적이 발견되면 세포들은 즉시 통행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종류가 무엇이든 체내 침입자나 이물질들은 일단 출입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입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침입자로 판단되면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바이러스 세균 독성 물질을 포위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면역세포들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목숨을 건 방어를 합니다. 이때 그 일선에서 선봉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바로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등입니다. 이 중에서 T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전투를 벌이는 보병부대쯤으로 생각하면 되고 B세포는 위사일 부대로 여기면 됩니다. 이 두 세포가 힘을 합쳐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멸시키면 이쯤에서 대식세포가 출동합니다. 많이 먹는다는 뜻을 가진 대식세포는 침입자를 먹어치운 뒤 자신도 폭파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결사대로 통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적이 침입하면 T세포, B세포, 대식세포로 이루어진 면역세포들이 죽음으로써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관절통이 생기는 등의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한바탕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이겨서 적이 소탕되면 염증 반응은 사라지면서 우리 몸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적의 힘이 너무도 막강해 면역세포가 굴복하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바이러스 세균 복성물질의 무법천지가 됩니다. 몸 속 장기 조직 곳곳을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면서 세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염증 반응은 반드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혹은 질병이 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귀결됩니다. 조경복 박사는 우리 몸 상태가 좋거나 혹은 침입자의 수가 적을 때는 염증 반응과 싸워 이겨서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염증 반응이 크게 생기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이 아토피이고 알레르기질환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고 폐렴입니다. 특히 암도 염증 덩어리입니다. 그런 때문일까요? 염증을 우리 몸 속의 괴물로 보는 시각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만성염증을 일으킬까요?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는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요소가 만성염증 수치를 올리는데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이때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잘못된 식생활도 염증 수치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과자, 튀김류 등의 많은 트렌스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 역시 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만이 대표적입니다. 이 교수는 비만한 사람은 지방이 원래 자기 자리인 피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과다하게 분포하는데 이런 곳에 있는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고 말합니다. 치주염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치아와 잇몸에 생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돕니다. 그 밖의 흡연, 미세먼지 흡입 등도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로 지목됩니다. 이런 만성 염증 물질은 급성 염증처럼 한 곳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다양한 신체기관 세포를 공격하고 조직을 망가뜨리며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교수는 혈관에 만성 염증 물질이 떠다니면 혈관 내피에 플라크가 잘 쌓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플라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뇌도 손상됩니다. 만성 염증은 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백질 부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긍정감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만성 염증은 세로토닌의 흡수와 분해를 촉진한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라며 그래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영 교수팀이 우울증 환자의 만성 염증 정도를 살펴봤더니 우울증 환자 그룹에서 염증 물질 수치가 정상 그룹에 비해 약 3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뇌세포도 파괴해 알츠하이머 치매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천식과도 관련이 깊다고도 합니다. 한양대병원 호흡기내과 윤호주 교수는 예전에는 천식이 단순히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천식을 일으키는 확실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으면 정상세포의 유전자 편집 효소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 변형을 일으켜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성 염증은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만성 염증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민감도도 떨어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염창환 박사는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염증에 취약한 위험군에 속할 때 우리 몸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염증 반응을 제어할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만성 염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비만한 사람, 유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치주병 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환경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40세 이상인 사람. 지금 내 몸의 염증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항목이 4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고 늘 배가 고프다. 손톱이 잘 부러진다.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다.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럼 이제 염증을 줄이는 실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염창환 박사는 아직 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몸속 염증 수치야말로 건강에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며 평소 한 가지 이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염증을 줄이는 생활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몸속 염증 줄이는 실천 방안 하나. 독소를 줄이면 염증은 적게 생긴다. 독소를 줄여서 염증이 적게 생기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염증이 적게 생기게 하는 식생활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성식품을 적게 먹는다. 육류 등의 산성식품은 염증 덩어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고 포화지방산도 많아 소화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우리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는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 과일, 채소 등의 알칼리성 식품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천연 항산화제나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따라서 평소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방 섭취를 줄인다.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오메가6 지방산은 필연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의 섭취를 피하려면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압량 제로라는 문구가 없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은 옥수수 기름, 면실류,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콩기름 등입니다. 넷째, 가공식품을 피한다. 가공식품에는 액상과당 트렌스지방 기타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갈수록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패스트푸드를 피한다. 패스트푸드는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돼 있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을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여섯째, 소식을 한다. 기본적으로 적게 먹으면 염증 반응 또한 적게 생깁니다. 내 몸속 염증 줄이는 실천 방안 2. 내 몸의 방어체계를 높여준다.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가 침입해도 내 몸의 방어체계가 튼튼하다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두 번째 원칙은 내 몸의 방어체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각을 줄이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방어를 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분비시켜줘야 하는데 이것도 염증입니다. 둘째, 생활은 릴렉스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면 활성산소도 덩달아 많이 분비되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분노를 줄이고 릴렉스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정신적으로 평온하면 활성산소도 적게 발생하고 그것은 결국 염증 반응도 줄이는 비결이 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몸을 편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셋째, 공기 나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자주 찾자. 나쁜 공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입니다.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을 즐겨 찾아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로 우리 몸을 샤워합시다. 공기 좋은 산속의 산소 농도는 대략 22% 정도 되지만 지하철의 산소 농도는 18%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산소의 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입되는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조직의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결과를 낳고 그것은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틈틈이 산으로 들러 자연을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평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독성 물질도 많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반대입니다. 엔도르핀이 마구마구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방어체계로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평소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최선책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운동하기와 적절한 수면 취하기. 운동 역시 염증 감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에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련된 질병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절한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우리 몸의 방어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평소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꼭 취하도록 합시다. 여섯째, 담배는 당장 끊기. 만약 담배를 피운다면 건강은 포기해야 합니다. 염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는 호흡기 염증 및 암과 관련이 깊음으로 조심하도록 합니다. 내 몸속 염증 줄이는 실천 방안. 셋, 염증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이때 효과가 있는 것이 항산화제 오메가3 유산균 등의 영양요법입니다. 이들 영양요법은 염증 발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제를 적당량 섭취한다. 항산화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영양소나 성분으로는 코엔자임 큐텐, 라이코펜, 마그네슘, 글루코사민, 쾌시틴 등입니다. 둘째, 오메가3 등 천연 항염증제를 섭취한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면 염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나 한류성 어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한편 오메가3는 가능한 한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 잡은 멸치류 성분으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셋째, 질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자. 유산균은 장래 유해균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래를 유익균이 지배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유익균이 많으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성물질도 해독해버립니다. 따라서 장래는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지배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그것은 염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산균을 먹을 때는 반드시 3세대를 먹도록 합시다. 3세대 유산균은 지지균을 사용한 유산균으로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유산균을 섭취할 때도 지지균이 들어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창환 박사는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되도록 바보처럼 살고, 단순하게 살며, 행복하게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의 사실이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건강을 잃고 떼내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